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맨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이 값은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부다 모든 언맨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도수를 더해줬을 테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156개. 확률로 보면 2분의 1의 156성 2분의 1을 156개 이름 곱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예술품 예술품 인천광역시에 156개의 언맨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이 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전부 다 더해줬으니까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9.29%포인트, 국힘당 마이너스 9.8%포인트, 기타 마이너스 3.1%포인트. 이 조작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거 아니까 더불당의 플러스 차이 값 9.29%포인트하고 국힘당과 기타당의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9.29%포인트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당 후반께 전부를 다 더해주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났던 발표안 선관위 데이터에서 차이 값을 구해보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과 기타당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에게 더해준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이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를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느냐 더불당 후보의 플러스 9.29%포인트, 국힘당과 기타당의 마이너스 9.29%포인트가 얼추 두 개를 다하면 20% 정도가 됩니다. 20%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20% 정도의 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우편투표를 제외하고 가장 극적인 제외 동포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멜브론 여러분들 그런 총영사관에서 투표도 하고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투표도 하고 여러분들 뭐죠 아타란타 투표를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여러분 어떻게 조작 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에 13개 14개 선거구에 관내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부터 한번 보시죠. 제외국민투표는 이게 없네요. 그냥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은면동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지금은 14개 선거구입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인 겁니다. 더블당. 전부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게 정상이면 0에서 3 정도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표를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전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를 설복돼 나온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다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걸로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우파 시민들은 이 문제를 재앙을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수십 년 갈 겁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이 이름도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들의 비급함과 그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허약함 때문에 나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나라가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은참히겠지만 이제 참정권 여러분들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정권교차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10년 동안 한 짓을 이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여러분 조작을 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인천중구의 배준영 플러스 8.82% 더블당 국힘당 마이너스 8.62% 그래도 인천광역시에는 서울처럼 10% 이상이 안 나옵니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값이 크게 일치합니다. 더블당의 플러스값하고 차이집 국힘당 기타당의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집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연수월 정일영 플러스 12.83% 국힘당 후보 마이너스 12.83% 이 선거 데이터만 보게 되면 12.83%를 사전특조자 12.83%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의 12.84%를 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조작은 표를 전부 다 밀어준 겁니다. 더블당 정일영 후보한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작업을 4년간 했는데 이걸 또 그만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걸 또 다 밝히면 또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년이 흘른 겁니다. 흘렀는데 참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누가 이런 당선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체제가 이런 붕괴되는 것을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더 기가 찬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선거하니가 7대7 성부를 12대2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동구 미추홀 값에 투입된 표만 1만 3천여 표고 이렇게 정리 정도는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관위 발표 득표수 자료에서 조작 규칙을 찾아낸 이후에 추정된 후보별 실제 득표율을 활용했습니다. 선관위 발표 정당병 승리 후보는 국힘 2석 더블당 12석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한 다음에 찾아낸 것은 7대7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